치아니스트 김지영입니다. 이게 파급력이 좀 있더만 최근에 제가 올렸었던 두 번의 캐스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현장에서 이빨로 노래했었던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많은 댓글들 감사했고요.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마웠었고 거기서 댓글 중에 제가 정말 빵 터져서 웃었던 게 김지영 치아니스트다.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치아니스트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야 니네 진짜 말 잘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아니 심지어 그래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보는 거야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제 현장 강의 가는 원장님들도 좀 자꾸 너한테 연락이 와요. 심지어 모 원장님은 지영쌤 요즘 폼이 좀 올라왔던데? 그러더라고요. 아 뭐 현장 강의? 강의력 얘기하는 건가? 라고 나는 당연히 생각을 했겠지 않겠니? 그래서 아 요즘 좀 강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봬요. 이렇게 가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거 이기는 거야. 치아니스트. 폼이 올라왔댄다 내가. 하여튼 고맙수. 고마웠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좀 약간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 좀 해주고 학습 내용 좀 얘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실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요. 그중에 여러분들 보통 모의고사에 23번이나 24번에 나와있는 주제 제목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렵게 느끼니 쉽게 느끼니? 뭐 엄청 어렵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냥 뭐 세부상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뭐 정답 이렇게 띡 나오는 거. 근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사물교육성 모의고사이기도 하니까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만약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조금 힘을 주면 주제 제목 요제 문제의 소위 말하는 대입학 문제도 정답률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 샘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대상으로 제가 이제 VU형 독해에서 이제 실제 샘플을 보여드리기도 하긴 하는데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의 이 문제풀이 할 때 가장 후회이자 답답함. 즉 다시 말하면 아니 나는 분명히 주제 제목 요제 빨리 문제 풀라고 내용 쭉 읽었는데 읽고 나서도 괜찮았어. 이해도 다 돼. 근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다? 이놈의 선지다 선지. 아 이건 비단 주제 제목 문제뿐만 아니라 빈칸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빈칸 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내용은 괜찮은 문제들도 있잖아. 이해가 될 만한 문제들. 근데 꼭 선지에 들어가는 순간 자꾸만 너의 과한 의역 너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 이 투영이 되면서 아닌 것도 답으로 만들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캐스트 영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대체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주제 제목 문제에서는 선지를 만들까? 이건 좀 알고 시험 보세요. 알겠니 여러분들? 정말 도움될 만한 얘기입니다. 자 선지가 어 1번 되는 것 같고 어 뭐 예를 들어 3번 이거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어허 하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묻고 싶은 건 너 어떤 게 더 적절한지만을 고민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적절한지의 내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아 헷갈릴 때는 이걸 하는 사람 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니? 정해놓은 게 있어야 돼. 나는 선지가 헷갈리면 항상 이런 행동을 해보는 사람 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야 돼.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답 선지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제가 샘플을 좀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말만 들어주세요. 평가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내용으로만 따시면 너무나도 전문적 지식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생물학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해충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 뭐 단연생 뭐 무슨 뭐 식물이나 단연생 에코시스템이 어떻고 어떻고 뭐 단명하는 뭐 어떻고 해충이 나오고 뭐 하기가 난리가 나. 천정 얘기도 좀 나오고. 근데 있잖아. 막상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정답 선지는 너의 구체적 내용을 다 이해했냐가 아닌 느낌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거요. 5번 선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상 정답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 끝.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선 정답 선지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특히나 주제 제목 요지 같은 대입 파악은. 막 전문 지식으로 때를 박아놓은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거 왜 그랬게? 이유.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다시. 수많은 내용들을 꽉 차있지만 막상 정답은. 야 어떤 B라는 현상은 도대체 뭐 땜에 됐게?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물어본다고. 너네한테.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뭐게? B의 이유가 뭐게? 이런 느낌이라고. 하나 더 가볼게. 봐봐. 참고로 아까 여러분들. 그 1번 문제 이해. 정답률 50%에 가깝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 22번쯤 되었을 때 분명히 빨리 풀고 다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 한 전국에 한 20만 명, 25만 명이 이런 짓이 하나 틀리고 날아간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용 이해도 다 했는데. 아니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2018년 평가원인데. 해석이 너무 어려워. 중간구간에서의 해석이랑 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라고 붕 뜨는 문제야.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 힘주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정답률이 50%도 안 나왔었던 문제거든. 근데 무슨 뭐 뭐 무슨 뭐 봐봐. 무슨 뭐 개인주의자고 있고 뭐 레토리 뭐 수사. 과학적인 뭐 과학기 어떻고. 뭐 갑자기 프레스 컨퍼런스 뭐 언론 기자회견을 하고. 굉장히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쓴다. 근데 정답은 또 어떻게 쓰는지 아니? 이거 이거 1번 1번. 그러니까 봐라. 과학적 진리로 가는 길. 끝.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다시 봐봐. 성공으로 가는 길. 그럼 그 글은 어떤 글이 돼야 돼? 뭘 해야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 어. 1등으로 가는 길. 1등급으로 가는 길. 길이 떠오르면 안 되지. 뭐가 떠올라야 돼? 어떤 길을 택하여지 1등급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가 떠올라야 돼. 아. 뭘 해야지 어떤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성공으로 가는 길. 이거라고. 성공으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선진을 쓴다고. 내 말은 어느 정도 따라오니 여러분들? 아니.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얘도 평가 아니잖아. 얘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내용이 어려워요. 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답률이 40%대가 나왔어요. 그럼 애들이 얘들아 줄거리 파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틀린다라는 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줄거리 파악이 아예 안 되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겠지만 줄거리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에 가는 순간 갑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만들게 된다. 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얘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막 써있고 얘는 문장도 되게 어려운데 막상 정답을 어떻게 낸다? 비평가들의 대중인들의 취향을 보는 부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이런 식으로 낸다. 즉 다시 말하면 뭘 정답으로 낸다는 거야? 비평가들은 대중들을 싫어해. 이 정도로 문제를 낸다고. 주제 제목 요지는요. 됐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게 나중에 빈칸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빈칸은 물론 어느 정도 구체적 정보도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물어본다고. 뭘 물어봐? 관계를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어떤 시험을 보시든지 간에 만약에 나는 지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선지가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그러면 관점을 좀 바꾸세요. 뭐로 바꿔라? 다시. 선지가 헷갈릴 때. 이 내용은 제 올인원 수업 지금 듣는 분들은 제가 이거 진짜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제가 저는 제 스스로가 자부하는 것 중에 선지에 대해서의 분석은 저는 정말 잘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그냥 대충 지문 읽어주고 줄거리 얘기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뭐 대충 이거 정답이잖아. 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수업에 이런 건 들어가시면 제가 선지 분석을 거의 다 해드려요. 다.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이걸 깨부실 수 있을 거니까.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선지가 헷갈릴 때 자꾸 두 개 선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내용상으로 적절할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자꾸 어떤 게 더 어울릴까? 어떤 게 더 말이 될까? 어울리는 것과 말이 되는 건 여러분들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달라. 근데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한 가지 정답이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시각을 어떻게도 바꿔볼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할까? 선지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야. 즉 소재가 있을 거야. 선지 속 안에도 분명히. 그 키워드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됐니?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녀석 이것과 지문이라고 하는 놈이 확실히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 자꾸 내용상으로 그냥 덮어 씌우지 마시고요. 이걸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1년 내내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만 저 1년 내내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고요. 1년 내내 얘기한다는 건 작년에도 그랬다는 소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즉 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봐보세요. 아마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열심히 찍는 걸로 조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올해도 계속 할 거니 여러분들은 이거 좀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치 여러분들? 진짜 어물쩍 넘어가지 말자 여러분들 진짜. 근데 대충 이게 정답이겠거니? 라고 하는 건 물론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약간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이 선지를 도대체 왜 낸 걸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셔야 저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아니 봐봐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 내가 있잖아 얘들아.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떴다 침대에서. 그리고 이제 씻으러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화장실 바닥을 신발을 안 씻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야.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벌러덕 넘어진 거야. 엉덩방을 씻고. 그 순간부터 아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옷을 잘 챙겨 입고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차를 탔죠.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신호등에서 이제 빨간불이 나와서 내가 이제 쓰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쓰는 순간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빵빵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왜 나한테 GX야.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씨브롱 씨브롱 맺지. 그래서 이제 아휴 왜 그러냐 하다가 더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야 됐었는데 고속도로에 저 차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뒤에서. 그때부터 나 이제 불안하게 시작하지. 어 뭐야. 나 해코지 하려는 건가? 막 불안하게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여기 대치동 근처에 왔죠. 이렇게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그때 저 사람은 저쪽. 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마음을 좀 놨지. 그러다 이제 학원에 딱 왔는데 1층에 딱 왔더니 막 엄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대네. 그래서 하 이건 또 뭐야 오늘. 그러면서 막 계단으로 막 7층까지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발을 또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계단 모서리에 찌긴 거야. 이 무릎이. 그래서 또 아유 정강이가. 아우 하면서 막. 해서 결국에는 이제 촬영을 시작했다. 라는 지문이 있다고 치자. 미안해 얘들아. 아니 실제 오늘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문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인간은요. 어떤 내용이나 지문을 읽게 되면 당연히 그 내용의 한몰이 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일상의 대화나 일상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그거에 감정이입을 하셔도 돼. 그냥 아 그랬구나. 아유 뒤에 차가 따라왔구나. 빵빵거렸구나. 아유 나쁜놈. 이렇게 가셔도 돼. 근데 학문적 그립기에서는. 학문적 그립기에서는 얘들아. 네가 이걸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막상 정답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토리텔링에서 정답은 어떻게 나온다? 나의 하루 마이너스 끝. 이렇게 돼 버려. 나의 하루. 나의 역같은 하루. 이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내용 안으로 막 깊이 더 들어간 친구들이 그 내용에서 나오는 잔상 때문에 선지를 못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선지는 되게 멀찌감치 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쓰는데 틀을 가지고 쓰는데 관계 같은 걸 가지고 쓰는데 근데 너무 이 개별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가 틀려도 네가 왜 틀렸는지 모를걸. 그런 느낌 없었냐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무조건 맞췄다고 생각했어. 지문도 이해가 됐고. 근데 집에 가서 채점해보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야. 아 이거 왜 틀렸지?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어? 맞는 거 했었네. 내가 틀렸네. 이게 사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들. 그걸 깨보시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수업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래야 너가 내용에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껏 다 읽었더니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고. 됐어 여러분들? 이 얘기를 조금 좀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뭐 좀 있으면 여러분들 공식적인 시험도 좀 볼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원래 캐스트 영상 다 찍었는데 내가 잔소리 하나만 더 하려고 해야 돼.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잔소리 기억이라기보다는 정보인데.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대입 파악 문제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하고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됐고 세부사항 다 이해했어.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평가안이 뭐라 했는지 아니? 제가 평가안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평가안은 아니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 제 교재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안이 이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대입 파악 관련돼서 나왔었던 이 공식적인 문서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 봐봐 얘들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제목을 출원하는 문제의 요양은 전반적 내용 그리고 세부정보 근데 뒤에 뭐라고 돼있냐? 그걸 단순하게 이해한 것만으로는 정답 찾기가 어렵다. 난도가 높은 문항 요양이래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자꾸 배신당하지 말자고 얘들아. 단순한 내용 이해하고 세부정보에 이해해. 이거에 배신당하지 않도록 연습하시자고. 그치? 여러분들? 아니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야 이렇게만 하면 어려운 요양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고. 물론 부디 올해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 주제 제목 요지 문제들이 다 갱 읽고도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래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네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 내용이 너무 함몰되지 말고 선지 속에 있는 소재 와 또 다른 소재가 어떤 관계일까? 어떤 성격일까?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됐죠? 김지영이었습니다.